유한양행이 2020년 7월부터 국내 바이오벤처 주식회사 GI이노베이션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인 YH-35324의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개발 중인 YH-35324의 임상일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YH-35324는 우리 몸 안의 호염과 비만세포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주요한 LGE의 수용체 FC-SIGMA-R1의 알파 도메인으로서 다른 LG 수용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령을 가지고 자가항체 안티 FC-SIGMA-R1-알파 LGG의 수용체 결합까지도 억제시킬 수 있는 융합 단백질 신약 후보물질입니다. 또 YH-35324는 효능 지속시간이 우수하고 기존 LGE 항체 기반 의약품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YH-35324는 전 임상 원숭이 모델을 통해 전세계 연간 매출 4조 원의 LGE 항체 의약품인 졸레어 대비 우수한 LG 억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착수하는 연구는 YH-35324를 사람에게 처음으로 투여하는 First in Human 일상 임상시험으로 건강인과 경증의 알레르기 질환 환자에게 YH-35324를 투여하고 이상반응, 약동학적 특성과 혈중 LG 농도 등의 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임상 초기에서부터 YH-35324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경쟁 약물 비교 데이터와 높은 LG 수치를 가지는 환자에게서의 효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임상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유한양행은 2021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임상 일상시험 계획 승인으로 본격적으로 임상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시험 대상자 모집이 개시될 예정이며 이번 시험을 통해 YH-35324의 안전성과 LG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한양행은 2021년 하반기부터 시험 대상자 모집이 개시될 예정입니다.